한 번 더 해봐 헤나 어디갔지? 헤나 없다 헤나 어디갔지? 헤나 어디갔지? H vivo 헉 헤나 헵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나가 없어졌어요 헤나 어디 갔었지? 거기 갔었지 아 부채도 거기다 숨겨놨었어 부채질 해줄까? 엄마가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아빠 나도 이뻐 멍멍 거기 있었어 아 그래서 아까 멍멍 그랬구나 멍멍 거기 있다고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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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ced 이따! 에이, 아라쌤!